사케허 쇼음 아일리 까마까마네 까마네 와주시우위드 가게 들었어도 추억이 넘긴 노래 이놈피 노래까지 불렀었던 노래 멜로디 내 가슴 속에 내 가슴 속에 시간이 멈추는 날까지 내 가슴 속에 내 가슴 속에 내 가슴 속에 내 가슴 속에 보게 안녕 안녕 어딨어 저는 이치 다케하 그리고 석원광 멜로디 넵 세월아일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른 른 른 선지 여러분이 즐거운가요? 즐거운 저는 여러분이 즐거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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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즐거운가요? 즐거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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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른铭호 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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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영이는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서 맞아요 다음 주에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서울에서 워터밤 공연이 있어서 진짜 부러웠어요 멤버들이 저는 그래서 호텔에서 스테이크룸 서비스로 시켜먹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진짜 맛있어가지고 식단 중인데 이렇게 맛있어도 되나? 약간 저는 생각 깜마 깜마 깜마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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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공부 열심히 해왔죠 깜마네 오까오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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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까오개 오까오장 오까오장 오까옹장 동기 아니 ug까오장 오까오장 왜 이렇게 화났어요? 감사합니다.